태풍이 물러간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. 내일 낮 기온은 의성이 33도, 안동 32도 등 30도에서 33도 분포로 오늘보다 6, 7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. 하지만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분포로 태풍 직전까지 계속된 열대야는 물러가겠습니다. 주말인 모레 낮 기온도 29도에서 32도 분포로 8월 중순의 평면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